예전에는 여러분들 성탄 전 날이 상당히 소란스럽고 요란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이 가셨죠. 그래도 이제 성탄 전 날이니까 오늘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바다님 이상길 님 자주 찾아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마 다른 논평들하고 달리 공병호 tv를 여러분 꾸준히 보시게 되면은 세상 보는 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아주 자극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사건을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 전 날 방송의 이제 주제는 이재명 씨하고 송영길 씨 전직과 현직이지 않습니까 참 이제 운명이 아주 크게 달라지게 돼 버린 거죠. 송영길 씨가 이 경선 민주당 경선을 이렇게 주관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당대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처음에는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사이의 균형을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신문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언젠가 한번 복귀를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번 만나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왔거든요. 이재명 씨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당신 정말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타일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들한테 지역구라는 것은 생명주라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는 워낙 제가 볼 때는 송영길 후보 지지도가 강하기 때문에 뭐 6선 7선까지 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를 그냥 2022년 또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넘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당권을 지고 있었으면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뭐 그냥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으면 맨입으로 그냥 넘겨줬겠냐 그냥 공짜로 넘겨줄 수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거야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제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구라는 것은 지역구라는 것은 생명줄 같은데 송영길 당시 당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이재명 씨와 함께 그냥 그대로 넘긴 거는 앞으로 아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운명이 달라져버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달라져버린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송영길 씨가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 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송영길 씨 부인 전하는 의학에 따르면은 술 없이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건이 사건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기부금을 낸 사람 죽음 때문인지 아니면은 송영길 씨가 이 사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사건 전반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연류가 돼서 정치적 생명이 끝날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일보 보도인데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부인이지만 임영신 씨는 변호사를 맡고 있고 참 당시에 변호사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가 저보다 아마 2, 3년 아랠 텐데 변호사 사법고시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운동권의 주요 인사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참 머리가 좋은지 아니면 참 납득하기가 좀 힘들죠. 학생 운동한다고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가는데 보시게 되면은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안 물병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 내용은 어제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가 정말 586 운동권에서는 가장 선두주자고 가장 출세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 앞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조신을 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업이든 인생이든 간에 한 방에 그냥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채월이 흐르고 본인이 우열곡절을 겪어가지고 좀 잘 풀렸더라도 이게 뭐 내가 잘했어기보다도 정말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참 성성장구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그런 5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당대표도 지내고 뭐 5선 정도까지 지낸 그런 사람은 유일하죠. 이 송영길 씨가 인생이나 이런 데서 앞날을 누구도 예단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제 사건을 한번 제가 정리해보면 2023년도 4월 12일 날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의에 돈봉투 수사를 결시하고 24일 날 파리에서 송영길 씨가 귀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래구 씨, 박용수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수사가 되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윤간석 현역 의원이 삼선 의원이 구속기소됐고 이제 제명이 선거법 선거자금법 위반하고 정당법 아마 위반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12월 8일 날 검찰이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제 18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같은 날 삼선 의원인 윤간석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구형 5년을 받은 거죠. 일치가 이제 이렇게 돼갑니다. 그 사이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연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래서 이제 부인 입에서 그렇게 술이 없으면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뭐 내심 굉장히 이렇게 힘들더라도 외면상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제 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송영길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정리정돈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이제 본인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12월 7일이거든요. 내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초창동에 있는 이봉창 역사울림관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착잡했던 거죠. 이게 이제 12월 8일 날 검찰이 출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두해서는 뭐 묵빙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월 13일 날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변호사들과 실질심사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사진은 효창곡역 앞 사거리 1층 중국집입니다. 용산토박이 아주머니가 운영합니다. 5천 원짜리 짜장면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또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일 전에는 이제 송영길 씨의 부인 대신은 임영신 씨가 남편이 어젯밤 구속돼서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 매내려갔지만 책 반입도 금지되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남영신 씨가 올린 글을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 큰 방패막이가 되고 현역 의원일 때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지만 전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딱한 상황에서도 송영길 씨 부인이 유일하게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발신할 수 있는 데는 송영길 씨가 운영하던 페이스밖에 없는 겁니다. 크게 권력이란 게 이런 거죠. 뭐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끈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제 3일 전에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를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해 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수처작주라는 것은 있는 그곳에서 주인이 되어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특수 이분은 직무유기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궤변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참 좌파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는 것 같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돼야 됩니다. 저는 법 앞에 평등을 원합니다. 저의 무고함을 제대로 증명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관련됐던 강래구 상임감사 이종근 사무보총장 전 윤관석 국회의원 박용수 보좌관 모두가 다 불었지 않습니까 사실을 틀어놨는데 본인은 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친김에 송영길 씨가 운영하고 있는 송영길 tv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역순으로 최근에 이제 송영길 구속은 정치기획 구속이다. 목숨을 건 독립선열에 비하면 지금 나는 호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단한 거죠. 어쨌든 간에 부인 입장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제 이 추운데 그냥 감방에 갇혔으니까 뭐 이제 12월 20일 날 금요일 날에 구속이 여러분들 구속이 23일이 18일입니까 18일입니까 20일 날 오후 4시에 아마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이렇게 검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역순으로 d를 쭉 나가보게 되면 국민의 캐비넷이 열려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이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12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구속 수감됐으니까 며칠 전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인데 뭐 2024년 총선을 패배하거나 대패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오감이 그냥 서려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결국 보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송영길 씨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지금 윤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4월 총선에서 기존의 사전투표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더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저는 탄핵하고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할 거로 봅니다. 그 정오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오심과 시기심과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걸 제거하기가 힘들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애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일 전에 구속되기 6일 전에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낼 때까지 온몸을 다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좌파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갖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낭만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 구속이 됐는데 9일 날에는 전주 북콘서트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좌파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걸 보게 되면 물개신 작전을 자주 쓰는 거죠. 어떤 산이 터지게 되면 그 산을 엮어 가지고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들 물타기를 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그런 습성이나 습관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검찰 조사 후 인터뷰에 수사라 김근희 여사를 먼저 수사라 뭐 이런 식으로 물개신 작전을 피는데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2주 전에 8개월 만에 검찰 소환을 하게 된 거 자 여러분 이 한 번 정리를 하게 되면 송영길 씨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중립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물론 당시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많이 밀렸죠. 밀렸는데 선거 막판에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냥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거죠. 돌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낙연 후보가 그냥 중간에 그냥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권 해석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선회를 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됐던 당대표인 송영길 씨를 만나 가지고 승부를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 지역구를 넘긴 거 아니에요. 지역구를 넘긴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걸 그냥 선의의 지역구를 넘겼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가 초유의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고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송영길 씨가 이재명 씨를 종정해 가지고 자기 지역구를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야기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로써 이제 송영길 씨는 정치자금법이나 그다음에 정당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진역형을 하면 제법 길 것이고 피선거권을 여러분들 하기에 아마 또 민주당 이름 등장하게 되면 그냥 뭐죠 복권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